여기는 제일 초반에 루피 조작 제가 영상 올렸던 루피 뽑았던 그 기계인데요 제가 최근에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여전히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해진 상태로 주작이 그래서 지금 새 거는 밀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루피 기어 포스 피규어거든요 가품인데 누가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,000원 만 일단 테스트 삼아서 1,000원짜리가 없기 때문에 어? 뭐야 돈 먹었다 뭐야 돈 먹었어 이게 원래 여기 그 지폐 투입구가 빨간색 조명만 나올 때는 그게 고장 났다는 뜻이거든요 금방까지 빨간불만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무지갯빛으로 바뀌었는데 돈 먹은 거예요 이거 제가 다행히 영상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